식도리 말하자 짜잔 짠 빨리 와 이건 메들공이야 기다려 급흥분했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기다려 어디갈까 잠시만 너무 넘는거야 이제 하지마 왜왜왜 위에 뭐가 있어? 간식? 간식? 저거 파란거? 달라고 알았어 이거 맛있나?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되게 불편하게 먹는다 너 놔둬 되게 맛있게 먹어 이거 360도 의전 크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흫 크흐흐흑 두둑 두둑 후 스낵 턴 먹는 게 제일 쉬워요 다 먹었다